자 이제 별무로가자 첫번째 4마디를 잠깐 해보면 처음 코드는 D코드 인데요 저처럼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D코드를 이렇게 바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 노래는 셔플이기 때문에 느낌을 셔플감으로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유지한 상태로 여기에 4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손가락 혹은 4번 손가락 저는 3번이 조금 편해서 3번으로 추가를 한 상태로 이렇게 연주를 할 거고요 6번 줄이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꺼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가 3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3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모양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서 2번 손가락이 여기 올라가주고 3번 손가락이 D코드가 유지되게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 손가락이 이 2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3번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밑에 새끼손가락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붙어 보면 조금씩 불어 오면은 6번 없는 거예요 오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코드만 집어보면 잔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마디 한번 보면 3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로 이제 2번 손가락이 6번에 3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머리를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사운드가 나게끔 그래서 여기까지의 리듬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가 올라가면서 이 E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엄지를 T로 눌러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시는 거죠 이 부분 잠깐 살펴보면 코드만 살펴보면 이 모양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만 올라가주면서 밑에 두 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밤 하늘 위 그 다음에 E7 코드 반짝이 더 그 다음에 Asus4에서 A로 떨어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보이는 코드만 한번 집어볼게요 다시 처음엔 D 코드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바꿔서 조금씩 불어 오면은 그 다음에 밤 하늘에 반짝이더라 여기에 리듬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리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동작을 거의 다음 네 마디도 똑같아요 긴 하룩들 보내고 보내고 집에 들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뀝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 여기로 떨어져서 길에 니 그 다음에 사랑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긴 하룩들 보내고 집에 들어 가는 길에 니 생각이 다음 부분 뚝 거기는 이제 다음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리듬 한번 더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디코드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문득 할 때 이제 코드가 이 마이너 코드인데 여기 이제 새끼손가락을 2번 줄에 추가해줘서 문득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 세븐에 에이 서스포 갔다가 디에드 저는 새끼손가락을 좀 유지해 가지고 문득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이 마이너 코드 에이 마이너 세븐이네요 어디야 지금 뭐해 저는 여기를 스트로크 보다는 뭔가 이렇게 기가르페지오로 당기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저는 여기 3을 엄지로 잡고 요거 두 개를 1번과 2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야 지금 뭐해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코드를 잡으시면서 2번 손가락이 하나 위로 올라가서 네 푸샷 베이스에 이 코드가 생기구요 5번이 소리나면 안 돼요 5번은 어깨 나랑 그래서 날 보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5번 또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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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야 지금 너 해 스트로크도 좋고 해 돌 소인 나란 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이 악보를 보시고 우선 앞부분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